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순천대에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입장 변화로 의대 공모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습니다. 박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KBC 취재진과 만나 순천대는 국립의대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방침인 도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공모에 불참할 경우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대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정치적 소신에 따라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전남도 공모에 응하는 것이. 전남도는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이번 발언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순천대와 순천시는 김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여전히 전남도 공모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순천대 단독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전남권 의대 유치. 김문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를 축구하면서 순천 지역 반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연입니다. KBC 박승연입니다. KBC 박승연입니다. KBC 박승연입니다.